왜요? 원우 씨 왜요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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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 춤춤도 계속 고개를 갸우뚱 여덟한데 아 뭐 가이브 같은 건 되게 좋았는데 아 미치겠다 임팩트 같은 게 임팩트 같은 게 막 이런 게 없어서 좀 아쉬웠다라는 반응하지 마 반응하지 마 가이브는 있었는데 탁 탁 탁 뭐 이런 게 탁 이런 게 없어야지 아 이거 가능합니까? 저희가 좀 더 드릴게요 그러면 자 한 번만 기해주자 마지막 게 맞아 마지막 게 맞아 마지막 한 번만 오케이 세븐음악 열린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열린 마음이야 제가 오케이 할 수 있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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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 수 있어 자 갑니다 오케이 밑에서 이렇게 점프 뛰는 거 이제 푹 튀어나오는 거 그 느낌으로 자 갑니다 슈퍼스타 게임 오케이 연습 많이 했잖아 저기 친구들 온 거 친구들 온 거 스톰트 스톰트 푸우 음악이 진짜 아 어? 푸우 음악이 진짜 아 어? 어? 뭐야 이건 뭐야 음악이 왜 이거야 재학 씨 재학 씨 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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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췄잖아 똑같애 야 Administ İşte цен거여서 아저씨 아疑 똑같애 가자 가자 스urm 렛츠고! 진짜 별로예요 됐습니다 최종 탈락입니다 자 이로써 원우는 더이상 저희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불꽃어리로 들어갑니다 그만하고 소미네이 들어가십쇼 이것도 너무 옛날거야 소미네이터 원 소미네이터 투어 소미네이터가 어떻게 소미너머니를 해야지 소미네이터가 어떻게 소미너머니를 해야지 소미네이터 담았어요? 키씨 뭔지 알겠죠? 댄스같은게 안 받았다 총이라도 쏴주시면 안돼요? 백과하지마 빵먹어 재벌 2세인데 지금 제가 재벌 2세인데 안되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.